모든 보쌈세트 한가지 팔고 추가로다가 주문했을때 육수에 야채를 넣고 끓인다 육수에 끓으면 생명을 넣고 달리셔야 합니다 수육하고 회 안올라간 초밥 묵진치 이렇게 싸먹는건가봐요 칼국수하고 준비 나왔습니다 육수가 끓으면 같이 넣어서 끓여먹고 나중에 밥 넣어서 죽 끓여먹고 나중에 죽 끓여먹을 재료 칼국수하고 내가 다 확 버버려도 되지 않을까 다 확 버버려도 되지 않을까 다 확 버버려도 되지 않을까 국물이 좀 많은것 같은데 밥에 참기름 들어있는데 고소한 냄새가 국물을 더 따라내고 하지 국물을 더 따라내고 하지 계란을 넣고 족이 완성되었습니다 아 어 화장실이에요 엄청 예쁘게 잘해 놨어요 2 층에 셀프로 뭐 커피하고 차 타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데요 example 어머니 냉소가 어디있어? 아 여기구나 아 나는 여러분들이 사는데 뭐랄까? 오늘은